마 FM 91.3 서대문공동체라디오가 제공하는 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서대문구 나선거구 후보자 정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후보 1988년 10월 31생 직업은 시민활동가이며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이며 전직 사단법인 꿈지락 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6억 1,345만 5천원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은 3,659만 천원이며 세금 체납액은 없습니다. 정과기록은 없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모견중 후보 1966년 6월 8일생 직업은 무직이며 충주여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전직 kb국민은행 대출 실행센터장이며 전직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금융개선 대책위원장입니다. 재산 신고액은 20억 2,023만 2천원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액은 1억 8,547만원이며 세금 체납액은 없습니다. 정과기록은 없습니다. 정과기록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